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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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08명 전원이 일치된 표결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하원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방 하원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34년 미국의 헌정사상 하원의장 축출 시도는 그동안 세 차례 있었지만 표결로 의장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메카시가 15번에 걸친 투표 끝에 의장직에 오를 당시부터 불화를 빚었던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 소수 강경파가 끝까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당초 내년 예산안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을 고리로 더 큰 삭감을 얻어내려 했지만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협력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자 반발하며 곧바로 해임 추진에 돌입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메카시 전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한 불만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분 등을 노려 당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확실한 후계자 없이 차기 구도가 안개 속인데다 소수 강경파가 메카시 의장을 축출한 셈이어서 내분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의장은 의회 운영 권한이 없고 새 의장 선출만 주재할 수 있어 의회도 새 의장 선출이 예정된 오는 11일까지 효예할 전망입니다. 후임 의장으로는 공화당 서열 2위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톰 에머 원내총무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의장 공백 장기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메나탄 교통 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TA가 혼잡료를 15달러를 기준으로 하되 이미 토를 지불한 일부 지역 통근자엔 할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누저지주는 집값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기자입니다. MTA가 내년 5월부터 메나탄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 혼잡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잔올리버 회장은 통행료는 15달러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 혼잡세를 징수해 차량 운행을 감소시켜 메나탄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칼 웨이스브로드 MTA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 회장은 교통 혼잡세는 메나탄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할 때만 부과되며 나올 때는 부과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로 진입하기 위해 터널과 다리를 통과하며 이미 통행료를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럭의 경우 차량 자체의 크기도 클 뿐더러 주차와 운행 시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세 요금이 더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사 통근용 버스, 주정부 소용 차량 등에는 혼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연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소유주의 차량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월 10회 이상 혼잡 통행료 지불 시 이후 혼잡세를 25% 할인해준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MTA 안팎에서 택시, 우버 그리고 리프트와 같은 영업 차량에 대한 혼잡세의 면제 요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위원회 측은 교통 혼잡세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에게 일반 혼잡세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부당한 혼잡세 징수 프로그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주민들을 대신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부 뉴저지에서 차량으로, 메나탄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두 가지인데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할인에서 제외되면서 한쪽만 할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에 운전자가 몰려 통행량이 폭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낙태 권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뉴욕 시민들의 낙태 치료 기회가 더 확대됩니다. 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원격 낙태 진료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전화나 화상을 통해 낙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에리가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헬스하스피털즈는 버추얼 익스프레스 케어를 통한 원격 낙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최초로 낙태 진료에 대한 공중보건 시스템이며 동시에 뉴욕 시민들의 낙태 치료 기회가 더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부터 뉴욕시에서 낙태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버추얼 익스프레스 케어에서 진료 예약을 한 후 화상 또는 전화로 진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는 뉴욕주 면허를 소지한 이류 전문가가 맡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처방된 경우에 한해 환자는 며칠 이내 뉴욕시내 거주주소에서 약물 낙태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우편으로 낙태약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주소는 뉴욕시에 있어야 합니다. 원격 진료 중에 처방된 약물 낙태는 임신 10주 이하인 임상적으로 적격한 환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뉴욕시 헬스워스피털즈의 버추얼 익스프레스 케어는 20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며 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낙태 치료 외에도 환자는 코로나19, 경미한 부상, 발열 및 독감, 상부호흡기 감염, 불안, 우울증 및 약물 남용 문제를 포함한 1년의 신체 및 행동 건강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이 권리를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뉴욕시민들이 낙태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증오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신고에 대해 회의적이며 따라서 증오범죄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233건의 아시안 증오범죄를 분석한 결과 그 중 7건만이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증오범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고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아시아인들이 많아 아시안 증오범죄 상황은 생각보다 과소 보고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시안들이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등을 당한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증오범죄로 접수된 경우에도 막상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3%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증오범죄를 입증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범죄자가 아시안을 특정해서 타깃으로 삼았다는 증거 반아시아적인 발언을 하면서 범죄를 처질렀다는 점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를 해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보니 아시안들이 정작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아시안들이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경찰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신고 후 결과도 좋지 않아 더더욱 증오범죄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가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 뉴욕주의 대마초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오늘부터 두 달간 대마 관련 면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적인 비면허 대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 강화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먼지 기자가 전연됩니다. 캐티 호콜 뉴욕 주지사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합법적인 대마 시장을 확장하고 불법적인 판매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이를 위해 판매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며 희망자는 신청에 나서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뉴욕주 대마초 관리국은 공격적인 단속을 통해 약 8,500파운드 이상의 불법적인 대마 관련 제품을 적발해 수거했으며 이는 약 4,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콜 주지사는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재배 및 가공하고 판매하는 데 관심이 있는 주민 및 기업을 대마 신청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전하고 공정한 대마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두 달간 모든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대마 재배, 가공, 유통 및 판매를 위한 면허 신청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뉴욕 대마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주는 뉴욕시가 검열로 인해 독자들이 읽을 수 없는 문학 도서를 위해 맞서 싸우는 금지된 책 주간입니다. 금지된 도서 주간을 맞아 열린 뉴욕시 국립도서관 행사에 에릭 개론 뉴욕시장이 직접 참가해 지지 의세를 밝혔으며 문학 애호가들은 우리는 아무런 제한과 검열 없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뉴욕시 전역의 문학 검열로 인한 도서 금지에 맞서는 날입니다. 뉴욕시 국립도서관은 검열로 인해 출판이 금지된 도서에 대해 맞서 싸우자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에릭의 담스 뉴욕시장은 화요일 금지 도서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브루클린 센트럴 도서관을 찾아 도서 애호가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서관 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도서관 도서 및 자료에 대한 검열 요구는 1269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년 전 기록을 보관하기 시작한 이후 최다 검열 요청 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뉴욕 공립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책임자에 따르면 금지되거나 이의가 제기된 도서의 대부분은 성소수계 및 유색 인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릭의 담스 뉴욕시장은 금지 도서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어제 브루클린 센트럴 도서관에서 책 애호가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 측은 모든 사람이 규제 없이 원하는 책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에릭의 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저녁 비행기로 중미로 출국했습니다. 그는 뉴욕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피로와 고충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의 실상을 전하고 뉴욕시로 온다고 상황이 더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오지 말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밤비행기로 중미로 출국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재 난미 출신 난민으로 인해 뉴욕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라며 현지 난민 행렬을 찾아가 무엇이 문제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현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고 올 것이라며 뉴욕에 온다고 해서 당장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호텔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며 수백 수천 명이 밀집된 공간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생활하는 것이며 취업 보장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며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멕시코를 방문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에게 뉴욕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할 것이며 그곳의 지도자들과 만나 난민 위기 대처를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뉴욕시가 수용하고 있는 난민의 수는 11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하루 600명꼴로 난민이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들에게 임시 취업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 난민들도 자신도 미국에 도착하기만 하면 취업의 기회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허위정보에 맞서 사실만을 명확히 전달하고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장을 찾아 뉴욕시로 오지 말아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지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번 일요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소비자 권익옹호 비용리 단체인 공익연구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메스터카드가 사용자들의 결제 기록을 보관하고 고객 동의 없이 제3자 업체에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메스터카드가 자체 기록한 소비자들의 결제 정보를 판매해 큰 이익을 거뒀으며 이를 위해 전담 부서까지 조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이 같은 정보가 판매되면 소비자들이 신분 도용과 각종 스캠 등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과 디지털민주주의센터 등 9개 소비자 보고단체들은 메스터카드의 마이클 미에바흐 최고 경영자의 고객 정보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재원 학자금 대여와 관련해 졸업생들의 대출금 상환과 이자 정기지구를 추가로 면제해주는 탕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추가 조치로 12만 5천 명의 대출금 채무 졸업자들이 90억 달러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바이든 취임 이후 이 같은 탕감 조치 규모는 360만 명에 걸쳐 총 1,2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백악관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연방 재정에 학자금 대출 넣어도 졸업 후 일을 갚아야 하는 졸업생 수는 아직도 수백만 명에 이르고 그 총액은 1조 달러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바이든 탕감으로 학자금 상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졸업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일부 면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7%인 1,800만 명이나 코로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 코로나 증상을 경험했으며 그 중에 900만 명은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CDC가 발표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롱코비드에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5세에서 49세 사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코로나 환자들의 절반 정도는 1년 내 회복돼 증상이 사라지지만 장기적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기침과 가슴 통증 냄새와 맛을 잃어버리는 후각, 미각 상실 피로와 어지러움 등 대략 12가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장기 코로나 증상에 시달리다 1년에 3,500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모건주립대학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대학은 사건 발생 직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대피소를 찾으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학생 기숙사 건물 주변을 경찰차 여러 대가 감싸고 있으며 건물 상층부의 창문이 깨진 모습입니다. 볼티모어 북동쪽에 위치한 모건주립대학은 미국 내 주요 전통 흑인대학으로 작년 가을 기준 9천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의사는 국적 교직원과 학생들이 상대방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직원과 학생들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공포에 위치한 교직원과 학생들이 유지한 경제 사회에 배경 예정입니다. 함께 BerOOK과 학생들을 입고 있습니다. 공포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십니다. 구조 дваждut구 каждого 개선나 시각 세계에 고군대학sel과 학생들이 통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 현지 신경은 결정한 모건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